일부러 봤어요? 음... 아... 이 정도면... 도도도도 나르자... 음... 누구야?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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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. 흠... 7章 롤라 대놓고... 흠... 대놓고 제목부터 배신자를 롤라인이라고 하네? 이러면 배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음? 그... 어젯밤에 성내에서 롤라인과 스스란한 로브의 남자가 뭔가 거래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흠... 흠... 이 쪽에 정보와 자제를 넘겨주는 것 같았어요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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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은 배신이 아닌거죠 저렇게 대놓고 나오면은 흠... 흠... 그리고 웃... 마지막에 롤라인이 웃는거 보니깐 예상한 일이야 저녁에 보고있다는거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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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얘는 엔지니어되겠네... 그러면? 흠... 희蜴... 개발장관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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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... 흐음... 흐음... 주인공이 원래 있던 나라의 왕자였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시 가야되요 응? 뭐야 야아, 쇼군! 오자마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왜 왔어? 우와 동맹에만 준 우의 준비로 나의 비행선, 스트르프리닉스호를 너에게 사용해서 해주도록 하겠다 비행선을 그래야 준다구? 와... 우와아아아아아 이제부터 그럼 날라 당길 수 있네요? 어어 흠 아, 얼굴이 이상한 얼굴 붙어있어 흠 흠 흠 흠 흠 해체한대 흠 흠 오오잇 흠 흠 선물로 준걸 해체한다고 하네 이건 도대체 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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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걸 어떻게 개조하자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개졸하기보단 그냥 아예 리모델링 했는데? 필드매에서 어느정도의 넓은 장소라면 제트로프닉스닉스호를 부를 수 있게 된다. 어디보자 지금까지 갈 수 없었던 고지대 등을 착륙할 수 있고요. 2를 누르면 착륙모드가 된다.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서 착륙포트 정해서 2를 누르면 된다. 시험경 나를 그랑푸즈로 데려달래요? 오케이 그냥 나는거 튜토리얼 겸 하는거겠지? 자 가볼까? 오 고속비항이란게 있네 좋다 이런거 여기는 착륙이 안되겠죠? 안되네요 이제 날라댄길 수 있어 방금 박지 않았니? 자 도우차크 해버렸고요 어 멈춰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멈춰 오 이게 오이씨 응? 흐흠 빠르네 이걸로 그냥 오늘의 왕국 쳐들어가면 안되니? 흐흐흐흐흐 흐흐흐흑 크흐흐 야 이거 내려봐야 이거 말고 그냥 아야야야야 이거 타지 말라고 바보야 타지마 이거 타지 말고 그냥 그거 그거 어떻게 불러드냐 T가 아니라 Q B M M으로 그냥 텔레포트로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애들 모두 집결시키죠잉 수사관 보호가 연드라 전해지고 있다 왕국에는 어 관리하는 자재수가 어 자료 내용과 맞지 않다 야간에 로봇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자주 목대고 있다 흠 음 아까 초반에 나왔던 하얀색 얼굴 같아요 고르네일 가기 전에 요거부터 하나보다 요거부터 음 아 흐흐흐흐흐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 Va 의심의 눈초리 결국 말하나보네 안 말하나보네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대놓고 만난다고? 이렇게 대놓고 만나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번역이 잘 안되있네 중간중간에 뭐라는 거야 이 자식아 입으로 말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희라가라는 아는데 한자는 조금 희라가라는 아이스크림 희라가라는 아이스크림 희라가 희라가라는 아이스크림이 희라가 희라가라는 아이스크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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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내力은 더 큰 나라가 더 큰 나라가 핥아질 것이다 무슨 말이야? 그럼요, 갓도, 에반 대놓고 그냥 이거는 개략이다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데 로란, 안돼요 자신의疑을 살 수 없는 개략은 없나? 사실 갓도의 정의가 아닌가 이런 말, 공작부리겠다는 개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세요, 아저씨? 하하하하! 흠 음 요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 이겠죠? 100% 우우 흠 아무래도 이 주인이 고로넬 거기 같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호 너무 뻔하잖아 이거 너무 뻔한데 진짜 너무 뻔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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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뻔해서 스읍 뭘 추리할 것도 없다 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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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케이 오 케이.. 가볼까? 주다인 병사있네요 병사 일단 쭉 가볼까? 앞으로 어? 세이브하는 곳이 있네 음 저장까지는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따가 자정 저장 나올 것 같으니까 음 9대 타 이후 처음인가 그때 만났었나? 음 역시 그 정도까지 활개치고 있으면은 새 나라 만났다는 거 알고 있네요 너무 뻔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긴 한다 지휘와 돈 한 가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지 그렇구만 간단히 스토리 라인을 진행시켜지지 않을 거구만 뭔 테스트를 지하 감옥에서 해 왠지 지하 감옥에서 붙잡힐 것 같죠 배신해갖고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도 되네요 맵이 길다 여기서 아래로 쭉 어? 여긴가? 음? 음? 로어란드의 단나? 아 고체 부하구나 아 고체 부하구나 카류데스 카류데스 오가시라의 왼腕 이 남은 고로메르周辺을 하하니 아 죄송한데 스파이 용기 그래서 그는 5개였어 나 롤란의 단나를 찾았다 암약이 예상된다 암말 해야지 뭐? 내가? 하환기 죄송합니다 조종 중고 상호수 롤란, 당신의 본인은 당신의 본인입니다. 당신의 본인의仲間을 죽일 수 있다면, 당신의 본인으로 믿어내야 합니다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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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당신이 무슨 말이야? 괜찮아, 그런 뻔한 이야기도 재밌으면 재밌으니까. 아, 뭐하는 거야? 이것은 진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내가 먼저 ao 수업을 할 수 있으면 혹시 당신은 Automotive에서 스파이 뼈 좀 더 심하게 해. 저는 상관없이ılan理을 하지 못해. 당신은 당신의 본인의 판다. 당신은 당신에게 본인의agine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오이, 오이, 오이. 오이, 오이, 오이. 오이, 여러분은 잊지 nemen! 悪いな恨むんなら自分の月のなさを恨んでくれ えっこの裏切り者 どうだこれで文句ないだろ ふぅ じゃあ ロランはおつかれ うん ふぬ はじめ ふぬ ふぬ 이거 중간중간마다 일본어 진짜 꼭 있네? 하지만... 네... 하... 네? 해석 좀 해달라고요? 방금 그거는 그냥 한숨 쉰건데요? 아닌가? 하... 그리고 한자로 그게 마음 심자였나? 하... 왕가의 문장을 알고있나? 이게 뭐지? 하... 왕의 증표? 하... 그 펜던트 에번이 갖고있는거 아닌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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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그 펜더트를 갖고와라 자 가볼까? 일단 롤랑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 너무 모르겠는데? 롤랑이 어떻게 할지? 음.. 롤랑을 왜 배신을 한걸까? 그게 가장 궁금하구요 자 군사회의에 가려면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네요 개씨 대장 흠 흠 감사합니다 흠 어? 영원은 없던 내용이었는데 지금부터 계략을 펼치나봐요 인원 모두를 성박의 경비인원으로 보낸다는 몇명이다 이걸로 성 안에 있는 경비를 밖으로 빼내므로써 여기 안에서 뭘 하려나 본데? 경비가 약해진 틈을 타? 그리고 멘에 참여하십시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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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대 여기 기억이 나는데? 초반 부분에 에반 방 있던 거 같은데요 잠겨있고 뭐야 이게 올챙이인데 꼬리가 키 모양이네요 라바인 줄 알겠네 우와 만능이다 저런 키 하나만 있으면은 으흠흠 문 따기 벌레는 자룸사인 타고는 만족한 편적으로 어딘가를 가버렸다 젠장 일회송이였어? 왕가의 문장은 여기 있을 거라고 여기서 말하나? 설마 여기서부터 연기? 왕가의 새끼를 사용한다면 몰래 국내로 들어갈 수 있지도 모르지 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펜던트는 안 갖고 있나봐 이반이 음 물려받았는데 지금 없다 나갈 때 안 갖고 왔나봐 원래는 김균사 때 그 숨겨진 방으로 피난한 다음 마냥의 성향을 대비하여 왕가의 문장을 가지고 도망치게 되어 있다 오오 근데 그걸 잊어버렸고 이야 음 작은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나오는 숨겨진 방 음 음 그래서 요 생각을 했던 거구나 음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 그럼 스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? 딱봐도 요 동상이 수상하게 합니다 예 딱봐도 요 동상이죠 요씨 척하면 척이지 음 나의 게임 센스를 약보지말라구 뭐지? 뭐지? 어? 왼쪽에도 동상이 있었네 근데? 어? 왼쪽에도 동상이 있었네 근데? 위험한 아무것도 아니네 음 응? 상자안에 모관했다고? 음 음? 이거 뒤에 보면은 따라와 있습니다 100% 잘 보세요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악당 자 문장 찾았고요 흠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건가 아니 도리어 날 이용해서 이 장소를 너무 뻔하긴 하지만 괜찮은 그 빨간색하고 저 초록색을 합쳐야 되나 봐요 하지만 롤 런 조금은 보고 싶었지만 제가 이 장소를 당황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장소를 당황하고 싶었죠 흠 이 장소를 당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를 당황하고 싶었죠 하지만 당신을 당황하고 싶었죠 그럼 여기 문장을 보내주세요 이것은 원래 우리의 왕자인 것이라서요. 당신에게 전달할 수 없지. 하지만... 에스타바니아와 평화적으로 동맹을 연결할 수 있다면 왕자의 문장을 보내주세요. 에반과 동맹을 연결할 수 있으나? 미쳤다. 이것은... 하지만... 그때, 그들은 꿈에 대해 두 가지를 위해, 제 없음을 전달할 수 있었을 때, 그리고,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. 그런데 에반과 동맹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 대한 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,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이것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. 네. 나는, 그 영향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, 우리는 정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. 어, 마우족이 고양이족이고, 냐우족이 고양이족이겠죠? 고양이랑 쥐의 관계네 마우족이 억지되어 있었으면, 왜 당신은 랄우세오의 근처에 맞췄? 랄우세오는 제 존재을 사용하고 마우족을操을 수 있었다. 내가 사용하면 마우족이 움직였다. 정말? 마우족이 마우족이 전부 다 읽어버렸어. 이 국민들의 상황이야! 딱 봐도 제가 진짜 못쓰네. 근데 선글라스라니. 오케이. 지하 감으로 가야되네요. 아무래도 도망치기 전에 키리우를 풀어주려고 가는거가봐요. 아 미친 파이어벌? 이거 그냥 갈순 없나? 그냥은 못가네요? 오오오오오오오. 아 뭐야. 지금 마법을 못쓰네요? 마법... 봉인걸렸나보다. 키리우 구하러 가자. 키리우짱. 키리우짱. 오잇. 엄마나? 자 일단은 중거리 공격하는 녀석부터. 요셋 버리고요. 호잇 호잇 엄마야 후라잇 흐접흐접한 녀석들을 없애버리고요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 얘네들은 뭐 대놓고 요렇게 했냐 엄마야 잠깐만 오잇 오와와와와와와 슈퍼아머 있네 이 녀석 오잇 마사지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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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이곳에서 나온다. 잘 지내줘야. 잘 지내줘야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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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오이! 빨리 나오라고 이 녀석 히터고러시 죽은 척 탄환 와 진짜 편리하겠군요 전혀 몰랐잖아 도대체 그 탄환은 언제 입수한거지? 오이 이 녀석을 핥더라고? 개굴개굴 사탕을 칼류 입에 집어넣었다 개굴이 되나? 개굴개굴 와 이 세상에는 진짜 편리한게 많네 아 뭐야 롤랑도 개구리래? 둘다 사이좋게 개구리에서 탈출하나보네요 흡 채 하핰 하핰 머릿결이 있는 개구리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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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실을 모두한테 얘기해주지 않을래? 이미 알고 있었던거네 음 흠 흠 흠 흠 하핰 맞지? 너무 대놓고 배신했지 흠 흠 흠 흠 시나리오 치고는 너무나 뻔하네요 흠 너무 뻔한 시나리오였고 흠 흠 적을 속이려면 먼저 악음부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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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은 처음에 롤러가고 거래를 했던 건 바로 너 셰실리욱스구나 계획대로 역시 너구였어 너밖에 없잖아 뻔한 반응을 하이라 기대할 수 있던 당신에게 우리의 계획의 일부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건 대놓고 님 지능 낮으니까 그 역할을 하세요 그거잖아 대놓고 농락당했는데요 그 리액션 꼭 취해야 돼? 네 음 벌써 돌아왔어? 대단하다 왕국 입구에서 왕국 중심부까지 배신자였던 롤랑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는데 그의 왕은 지금 알고 있어 너무나도 좋은 왕국이야 평화롭잖아? 음 어이 어이 완전히 속어버렸다구 세시 일루스 약간 눈에 다크스쿨이 있는거 같은데 착각인가 고노렌 왕가의 문장 빼앗긴 나의 고향으로 에반은 이 요이요 중라인의 고로네엘과의 동맹締結에 이동 복잡한 경중이지만 지금 이곳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라운드의 독립,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? 이걸로 한창 끝난거네요? 정말 그랬을까? 왜 중단인은... 안에서 드릴까? 안에서 드릴까? 안에서 드릴까? 안에서 드릴까? 당신이 자신을 믿고 있는 존재가... 만약 당신의 말에 없는 것 없이... 당신의 말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그가resse? 오케이잉 여기가 몇장이더라? 7장 7장 클리어했네요 이건 하나를 장으로 지내 그냥 네 그러고보니깐 아버지를 죽인 사람한테 가서 동맹맺는거네 우선은 고르넬이 왜 그렇게 됐는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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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